다음 소식입니다. 설 명절이 지났는데도 좀처럼 꺾이지 않는 물가에 장복이 부담스럽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과일은 여전히 비싼 데다 최근에는 좀 잡히나 했던 대파나 오이 같은 채소 가격도 대부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뭔지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의 한 전통시장 채소가게입니다. 대파 한 단에 4,500원, 쪽파는 5천 원, 오이 3개에 4천 원입니다. 마트보다는 싸겠지 하며 일부러 시장을 찾았는데 부쩍 오른 채소 가격이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. 대파는 평년보다 56.7% 올랐고 청양고추, 시금치, 애호박 등도 줄줄이 급등 셉니다. 겨울철 한파로 생산기 때문에 대파가 높아졌습니다. 대파는 평년보다 56.7% 올랐고 청양고추, 시금치, 애호박 등도 줄줄이 급등 셉니다. 겨울철 한파로 생산량이 줄었고 최근 내린 폭설 영향까지 겹쳐 토마토, 배추 등 대부분 채소 가격이 올랐습니다. 채소 없인 음식 장사가 어려우니 자영업자가 느끼는 부담은 더 큽니다. 과일, 냉이 같은 것도 비싸고, 채소비도 올랐더라고. 돈 계산하면 스트레스받으니까. 안 짓면. 과일값은 여전히 비싸 배가격은 1년 전보다 30% 높고 겨울과일 귤도 70% 가까이 뛰었습니다. 채소류까지 가세하며 장바구니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. 바나나, 망고 등 수익과일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등 대책의 효과가 아직까지 미미한데 정부는 추가로 시설 채소 출하 장려금과 납품 단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박예린입니다. SBS 박예린입니다. SBS 박예린입니다. SBS 박예린입니다. Tonight has been injured, deal Eh playoffs